뭐? 언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? 응. 왜? 싫어? 아, 싫긴. 나야 완전 좋지. 한국에서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하는 건데. 언니랑 같이 일하면 나 의지도 되고. 나도 너 같은 능력 있는 팀원이랑 일하면 든든할 것 같아. 그럼 내 제안은 수락하는 거다? 응. 조혜라 팀장님, 잘 부탁합니다. 자. 나 사진 잃어버렸을 때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? 근데 네가 팜 회장님이랑 알고 있는 사이일 줄 몰랐다. 참. 사람 죽으라는 법 없나 보다. 그러게.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. 언니랑 나만 봐도 그렇잖아. 잠깐만.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